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여러분 7월 학력평가 경제시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의 총평은 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촬영을 했으니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의미에서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7월 학력평가 경제에 우리 전반적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기 도구 가지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하나하나 문항들 분석한 이후에 여러분들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푼 시험에서 푼 법 또는 문제 접근법과 선생님이 해설하는 내용이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또는 이건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놓친 것들 별표 치시고 다시 강의 끝난 이후에 개념서 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1번 문항부터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 볼게요 자 여러분 1번 문항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는 문제니까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 문제는 처음에 문제에서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화폐의 흐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화살표는 실선의 화살표는 화폐의 흐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A에서 화폐가 생산물 시장으로 나가서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B로 화폐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A를 가계라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거고 경제 주체 중에 그 다음에 B는 기업이라고 바로 잡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을 건 뭐냐면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화폐의 흐름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기역은 당연히 가계의 소비, 지출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니은은 기업의 뭐가 되는 거죠? 판매, 수입이 되는 거고 디귿은 생산요소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거죠 기업이 그러면 생산요소 구입 대가가 요소 시장을 거쳐 가계로 유입되는 화폐의 흐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배 또는 분배 소득 또는 요소 소득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1번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선택지 빨리 한번 하나하나 정리할게요 자 1번 선택지에 취미활동을 위한 축구공 구입비 지출이죠 그러면 취미활동을 위해 축구공을 구입하는 지출은 기역의 소비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딱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풀이 팁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수능 시험을 볼 때는요 자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번 선택지처럼 1번이 딱 정확하게 떨어지면 일단 답 체크하고요 2, 3, 4, 5번 시험장에서만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2, 3, 4, 5번은요 일단 스킵하고 나머지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 빨리 푸시고 다시 시간 남기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오답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2, 3, 4, 5번은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1번에서 2번에서 정답이 나오는 비율이 보통 4, 5문제 정도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시간 단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도 어느 정도 문제풀이법으로 이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번에 기술 개발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여러분 기술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급의 주체가 일반적으로 정부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어디로 가는 기업으로 가는 화폐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2번에 니은은 판매 수입이에요 그렇죠 자 3번 병원의 진료비 지출은 가게 소비 지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노동토지 자본은 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될 수가 없는 거 자 5번 A는 소비의 주체가 되고요 B는 생산의 주체가 되더라 그래서 1번은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선생님이 좀 지역적 주제로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있다고 얘기 드렸던 겁니다 자 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건데 값과 을이 나와 있어요 일단 값부터 보면 1년 동안 회사에서 급여로 자 바로 체크해야 됩니다 급여하면 근로소득 바로 잡고요 5천만원 받았고요 결혼축위금으로 천만원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천만원은 축위금이잖아요 축위금은 어쩌다 한번 일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비경상소득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가입한 열리 10%인 예금 원금 천만원에서 이자소득으로 110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이자소득은 뭐로 잡아야 됩니까 재산소득으로 잡는 거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월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죠 그럼 임대소득 임대료죠 그럼 여기 나와있는 임대료도 재산소득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비경상소득 재산소득 재산소득 특히 근로재산 재산은 무슨 소득이다 경상소득이다 두 번째 을은 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받았죠 자 여러분 퇴직금도 뭐로 잡아야 됩니까 비경상소득으로 잡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고 레스토랑 운영으로 이윤을 남겼죠 그럼 여러분 이 이윤은 사업소득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 가입한 열리 10% 예금 원금 천만원에 대해서 2년차 이자소득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100만원 또 무슨 소득으로 잡습니까 재산소득으로 잡는 거고 주식에서 배당금 받았죠 배당금 500만원도 재산소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번 문항은 이게 그냥 분석 끝이에요 그러면 1번에 갑은 근로소득 을은 사업소득이 없다 갑은 근로소득이 있고요 을은 사업소득이 있죠 없다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갑은 달리 을은 복리의 예금상품에 가입했다 여러분 잘 보실게 갑을 달리라고 물어보고 을을 복리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원금이 천만원에 대해서 2년차 이자소득이 110만원이에요 110만원 열리가 10%인데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10만원만 달리면 10만원만 붙어야 되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10만원이 더 있다는 얘기는 달리가 아니라 복리인 거죠 그래서 갑은 복리고요 을을 보니까 열리 10%는 예금인데 원금 천에 대해서 2년차 이자가 딱 110%만 발생했죠 그럼 을이 달리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선택지는 위치가 바뀐 겁니다 갑이 복리고 을이 달리 자 3번 갑은 을과 달리 실물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이 있다 자 실물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은 뭐겠어요 오피스텔 부동산 실물이죠 그 임대료 이게 바로 실물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이고 하지만 을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3번이 정답이죠 갑은 을과 달리 자 4번 을은 갑과 달리 이전 소득이 있다 여러분 제심문 어디에도 이전 소득 생산활동에 기여 없이 무상으로 얻은 소득 이전 소득은 나와있지 않아요 4번 틀렸고 자 5번 을은 갑보다 비경상 소득이 천만원 많다 여러분 갑의 비경상 소득 추기금 천이고요 을의 비경상 소득 퇴직금 천이잖아 그쵸 그러면 결국 비경상 소득은 많다가 아니라 둘 다 천만원으로 같다라고 잡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2번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해볼게요 자 약간 평이했던 문제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죠 자 3번에서 물어보는 건 연관제 관계라는 겁니다 연관제 관계 그다음에 다음 자료를 통해 출원할 수 있는 최종 균형점을 물어봐요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최근 X제 연관제인 Y제와 가격 Y제와 Z제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인데 일단 단서를 줬어요 X와 Y는 대체제인데 X와 Y는 대체제인데 Y제 생산비 상승했죠 그럼 Y제 공급 감소 아 공급 감소 그러면 Y제의 Y제의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라는 거 하나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X제와 보완제 관계인 Z제 생산기술 발전이니까 공급 증가 공급 곡선 우측 이동에서 Z제는 가격이 자 하락한다라는 거 잡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관계에 있는 X제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이건 이제 바로바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Z제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관계에 있는 X제에 마찬가지로 또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둘 다 수요 증가 요인이 돼요 그러면 원래 균형 2가 이렇게 있었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새로운 균형은 B로 이동 끝 단순한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그 이상은 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새롭게 시장 변화를 위해 새로운 균형점은 B로 이동 끝난 겁니다 자 3번 정답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4번 문제 자 일단 먼저 문제는 이겁니다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죠 표는 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에 갑국과 을국의 X제 시장에서 국내 수요 공급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의 일부입니다 점들의 일부 그래서 각각의 가격 수요량 공급량 갑국 을국 자 갑국과 을국은 X제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무역을 허용하는데 X제 국제 가격을 자 일단 얼마로 줬죠 X제 국제 가격을 40달러라고 줬어요 자 이 가격에서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 자 무역 후에 갑국, 을국, 국내 수요 국내 공급 변동 없어요 그리고 X제 시장에서 갑국과 을국의 수요 곡선 모두 직선이고요 뭐 수요 공급 법칙 따르고 자 그럼 먼저 시장 개방하기 이전에 국내 균형점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시장 균형은 시장 어떤 특정제와 시장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 균형이죠 그럼 먼저 갑국을 보면 자 수요량 공급량 일치하는 데를 봤더니 수요량 공급량 일치하는 데가 여기네요 구백 개 구백 개 그래서 갑국은 시장 균형 가격이 삼십 달러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구백 개 근데 이해봐네요 자 을국을 보니까 자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 여기잖아요 천천으로 일치하죠 그러면 수요량이 이콜 공급량이 그때 가격 을국의 균형 가격은 오십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균형 거래량은 얼마죠 천 개죠 근데 시장을 개방했더니 국제 가격이 사십 달러죠 그럼 갑국의 균형 가격 삼십 달러보다 국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갑국은 수출국이 되는 거예요 갑국은 수출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국은 시장 개방 전에 X제 균형 가격 오십 달러보다 국제 가격이 사십 달러 낮으니까 을국은 무슨 국 수입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거래는 사십 달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1번 볼게요 무역 후에 무역 후에 갑국의 소비자의 인연은 증가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수출국 상황의 그래프가 떠오르면 되고요 수입국 상황의 그래프가 떠오르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좀 그린 공간이 없어서 우리 오른쪽에다 한번 갑국 수출국 상황의 그래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을국 그 다음에 수입국 상황의 그래프를 한번 빨리 볼게요 자 갑국은 수출국 상황이고 을국은 수입국 상황이어서 자 갑국은 시장 개방 전에 시장 균형 가격 얼마였다? 30달러 균형 거래량 얼마였다? 900개 자 을국은 시장 개방 전에 자 균형 가격 얼마였다? 50달러 균형 거래량 1000개 자 이 상황이었잖아요 소비자의 인연 생산자의 인연 소비자의 인연 생산자의 인연 그런데 갑국은 국제 가격이 40달러로 높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달러에서 옆으로 쫙 걷더니 요만큼이 수출량이 되면서 수출국이 되는 상황이고 을국은 국제 가격이 국내 균형 가격 40달러보다 낮아서 여기까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요게 수입량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1번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게 1번 선택지 무역 후에 각국의 소비자의 인연은 그러면 무역 전에 소비자의 인연의 크기는 요삼각형이었는데 무역 이후에는 요삼각형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인연은 요삼각형으로 작아지니까 소비자의 인연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2번 무역 후 그럼 을국의 생산자의 인연은? 자 을국은 수입국의 상황이니까요 자 교역 전에 무역 전에 생산자의 인연은 요삼각형의 크기였는데 무역 이후에는 수입국 상황에서는 생산자의 인연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2번에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되죠? 자 3번 무역 후 을국의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자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을국 볼게요 자 무역 전에는 무역 전에는 판매 수입이 얼마였냐면 50달러 50달러 곱하기 1000이었죠? 근데 이제 무역 이후에는 40달러에요 40달러 그래서 50달러 곱하기 1000에서 자 무역 이후에는 40달러 곱하기 자 근데 무역 이후에는 지금 물어보는 건 3번에 생산자 판매 수입 물어봤네요 근데 40달러에서 여기를 보니까 수요량은 1100개인데 공급량은 900개로 이 차이는 수입양이 되죠? 그럼 국내 생산자가 팔 수 있는 건 900개죠? 그래서 40 곱하기 90 그래서 얼마 감소하냐면 50 곱하기 1000에서 40 곱하기 90 36이니까 그래서 14000달러 감소한다 3번이 정답인 거죠 실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을국 상황을 그래프로 보면 40달러일 때 여기가 900개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이 판매 수입 그럼 원래 판매 수입은 50 곱하기 1000 지금 무역 이후에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40 곱하기 900 그래서 14000달러 감소 3번 정답 자 4번 무역전에 갑국의 X제 국내 가격은 자 무역전에 여기 있죠 갑국의 X제 국내 가격은 30달러 자 을국의 국내 가격은 50달러니까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되죠 자 마지막 5번 자 을국은 갑국과 달리 국제시장에서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 됐나요?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좀 가급적이면 수요 공급표로 나와 있지만 그래프적 분석을 여러분이 반드시 떠올려서 그래프적 분석까지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4번 문제 정답 3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는 세율에 따라 실제 소득세 한번 계산해보는 문제예요 자 문제 잘 보실게 자 일단 단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 가지 방안이에요 세 가지 방안 이에 대한 분석인데 일단 세율을 보니까 A안은 과세 대상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항상 15%니까 아 비례세구나 15% 자 B안은 자 2천만원 이하 뭐 이 구간들 있죠 즉 얼마냐면 7천만원 이하 구간에선 15%고 7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30%니까 B안은 누진세죠 그런데 C안은 보다 소득 구간별로 촘촘히 나눠서 세율이 15, 20, 25, 30, 50 보다 다양하죠 하지만 세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누진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A는 비례세 B는 누진세 C도 누진세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1번 선택지는 평이하죠 1번 선택지는 A, B, C 모두 누진세율 틀렸잖아 왜? A는 비례세율이니까 되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소득재분배효과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소득재분배효과라는 얘기는 빈곤층에겐 좀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층일수록 부유층일수록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럼 B와 C를 구별하면 B는 7천만원 이하 모두 15%지만 C는 보다 이걸 세분화해서 점점점점 소득이 올라가수록 더 많이 올라가고 최고세율도 B에는 30%지만 C는 50%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소득재분배효과가 큰 건 C죠 따라서 B안이 C안보다 크다가 아니라 C안이 B안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3번에 과세대상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의 세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보세요 과세대상 소득이 5천일 때 세액, 세금 총액이죠 그럼 여러분 A의 세액은 자 5천 곱하기 15%예요 5천 곱하기 1조 15%의 세율이 붙으니까 그럼 5, 5, 25, 5, 1원에서 A는 750이 나옵니다 자, 이에 반해 자, C를 물어봤죠 자, C는 구간별로 계산하는 거니까 5천이면 2천만원 이하 2천 곱하기 0.15 더하기 2천 초과 4천 이하니까 또 2천 곱하기 0.2 그 다음에 4천 초과하니까 5천까지 1천이죠 그럼 1천 곱하기 0.25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300, 자, 여기서 400, 여기서 250 됩니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950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누가 더 세액은 큰 거예요? C가 더 커요 자, 여기서 3번 거기 A안과 C안이 같다가 틀린 거죠 자, 4번 선택지 보면 이번에는 과세 대상 소득이 8천만원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이거 산소 문제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 A, B인데 A는 계산해보면 1200, 일률적으로 15%니까 그 다음에 B는 얼마 나오냐면 1350, 또 B가 세액이 큰 거죠 자, 그래서 큰데 거기서 물어보는 건 크다가 아니라 얼마 작냐니까 A안이 150 작다가 맞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5번 선택지 보니까 A안은 B, C와 달리 과세 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이 동일한 게 아니고요 뭐가 동일한 거예요? 세율이 동일한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가장 단순한 전형적인 세액 계산 문제 아셨죠? 네, 자, 그럼 5번 이렇게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 자, 보죠? 일단 매연이 발생되는 문제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분석으로 오른 거니까 자, 매연이 발생되는 자가용 자동차의 운행이죠 포인트는 자동차인데 자가용이기 때문에 일단 매연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로 잡아야 되냐면 자, 외부 불경제 과다 소비 상황으로 잡아야 됩니다 외부 불경제 소비 자, 대기오염 심각 그래서 방안 가나가 대책으로 제시됩니다 그럼 가는 뭐냐면 환경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 즉, 자가용 운전자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거죠 그쵸? 세금 부과 나는 가까운 거리 걷기,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 이용하기 등의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따라 가나에 따라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바로 선택지 통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특히 주의할 건 1번과 2번인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외부 불경제 소비이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 소비 측면은요 편익을 비교하셔야 돼요 생산 측면이 비용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외부 불경제 소비면 당연히 과다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사적 편익과 무슨 편익을 비교해 봤더니 사회적 편익을 비교해 봤더니 사적 편익이 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과다 시장에서의 어떤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 소비되는 문제 그럼 1번에 비용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지우시면 되고 2번에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따라서 2번이 그냥 바로 정답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자, 기억은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여러분 기억은 따라서 외부 불경제 과다 소비니까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돼야 돼요 그쵸? 과다 소비 자, 4번 가는 자가용 운전자의 사적 편익을 여러분 가는 결국 조세부가니까 자가용 운전자의 사적 편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따라서 수요 감소가 되는 거예요 사적 편익 감소, 수요 감소 되죠? 자, 마지막에 5번 나는 자가용 자동차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 걷기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 이용하기 그럼 자가용 승용차를 덜 필요로 하겠죠? 따라서 수요 증가가 아니라 수요 감소 요인 따라서 4번, 5번 모두 감소를 잡으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럼 6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7번 문제 여러분 7번 문제는 선생님들 처음 보는 유형이에요 단 어렵지는 않고 어렵지는 않고 처음 보는 유형이란 얘기는 이거예요 평균 이윤이란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평균 이윤 그래서 평균 이윤은 이윤을 생산량으로 나눠줬다 그 다음에 평균 비용 나와 있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평균 이윤에서 우리가 이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윤을 구해보면 결국 이윤은 생산량을 옆으로 넘기면 되니까 평균 이윤 곱하기 생산량이 이윤입니다 그럼 이윤을 한번 써보죠 1 곱하기 5 2 곱하기 6 12 3 곱하기 7 21 4 8에 32 5 8에 40 그쵸? 요게 이윤이에요 그래서 이윤을 한번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균 비용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총 비용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총 비용도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으로 구하면 되니까 총 비용은 어떻게 구합니까 1 곱하기 10 2 9 18 3 8에 24 4 7에 28 그다음에 5 7에 35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죠 그럼 보세요 이윤 구했고 총 비용 구했죠 그럼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는 게 이윤이죠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총 자 수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총 수입을 그럼 총 수입은 자 얼마인지는 몰라도 결국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 이윤이니까 이 둘을 더 해주면 총 수입이 돼요 그래서 15 그다음에 30 그리고 45 그다음에 60 그다음에 75가 됩니다 이게 바로 총 수입이죠 되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 이윤에서 이윤 구하고 평균 비용에서 총 비용 구하고 그리고 둘을 더해줘서 총 수입을 구했다 자 끝 자 그럼 1번 선택지 볼게요 생산량이 3개일 때 바로 매치하면 됩니다 생산량이 3개일 때 총 수입은 45만원이죠 땡 2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자 추가되는 수입이죠 자 추가되는 수입은 15 15 15 15 15 15로 일정합니다 그럼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가격이 일정한 거죠 따라서 3번 자 생산량을 4개까지 증가하는 동안 생산량이 4개까지 증가하는 동안 가격은 지속적 상승이 아니라 가격도 항상 15만원으로 일정합니다 자 4번 생산량을 3개에서 4개로 늘릴 때 생산량 3개에서 4개로 늘릴 때 추가되는 수입은 추가되는 이윤이죠 11이고요 그다음에 4개에서 5개로 늘릴 때 추가되는 이윤은 8이에요 자 그래서 같다가 틀린 거죠 자 마지막 5번 갑니다 생산량을 1개에서 2개로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이니까 요 총 비용 자료를 통해 비교합니다 그러면 요 때 추가되는 비용은 8이고요 그리고 2개에서 3개로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은 6이 되겠죠 그러면 많다 8이 6보다 많다 맞죠 자 단순한 계산 문제 그럼 기본적으로 뭐 공식을 외우 기본적 공식은 외워두셔야 되고 또 단서를 친절하게 주니까 절대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7번 문제 정답은 여러분 5번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갈까요 자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거 고르는 겁니다 자 AB는 각각 예금 예금 주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보죠 갑은 천만원의 금융상품으로 A를 매수하여 1년 동안 보유하다가 자 50만원의 배당금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가 자 뭐가 된다 자 주식이 되고요 자 원래 원금 천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배당금 50받고요 그리고 1200에 모두 매도했죠 그럼 200의 시세차익이 발생해서 결국 수익금액은 수익금액은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냐면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수익률은 25%죠 그런데 물가는 10% 상승했대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자 B를 보니까 자 의를 볼게요 천만원을 열리 5%의 금융상품 B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금과 주식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B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B는 예금이 되는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1년 동안 보유하다가 만기가 되어 원금이자 합해서 원리금이 1050이 됐죠 그럼 B 예금에 가입했을 때 수익은 50만원이 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수익률은 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물가는 10% 상승했다 자 그러면 결국 B에서는요 원리금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한다라는 것까지 잡아야 돼요 원리금의 실질구매력 감소 자 그럼 1번 을이 보유한 자산의 실질가치는 하락 맞죠 원리금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니까 실질구매력 아 실질가치 하락 1번 정답 되죠 자 2번 을은 값보다가 아니죠 수익금액은 값이 을보다 크기 때문에 값이 을보다 자 3번 값을 모두 시세차익입니까 시세차익은 값만 되죠 자 4번 값을 모두 간접 금융 시장에서 거래하였다 자 여러분 주식은 주식은 직접 금융 시장에서의 직접 금융 상품이고 예금은 간접 금융 시장에서 간접 금융 상품이 됩니다 따라서 모두 간접이 틀린 거죠 5번 A가 주식 B가 예금이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8번 문제는 정답 1번 그리고 A B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9번 갑니다 아 여러분 9번 문제가 9번 문제가 선생님 볼 때는 20번이랑 9번 문제가 킬러문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너무 쉽게 접근해서 계산하는지 보면 정말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보죠 자 표는 선생님도 이 문제 보다가 당황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출제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표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냉장고를 구매할 때 조건인데 일단 이거 먼저 구별 냉장고 제조회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A사 또는 B사 그래서 A사를 살 경우 또는 B사를 살 경우 제품을 또는 상관없이 모두 상관없이 그중에서 A사건 B사건 살 경우 이렇게 구별해서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가격이 있죠 가격이 그런데 구매 혜택을 보니까 A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A사 물건을 살 때 원래 가격은 105만원이지만 구매 즉시 구매 즉시 사용 가능한 5% 할인 쿠폰을 지불한대요 5% 할인 쿠폰 그러면 105만원에 5%는 5 1은 5 아니 5 5 25 그다음에 5 1은 5니까 5.25만원이죠 그렇죠 5.25만원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얼마에 사는 거냐면 105 빼기 5.25 하니까 구십 9.75 그쵸 99.75에 사는 겁니다 5% 할인 단위 그냥 생략할게요 원래는 99만 75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TV 홈쇼핑을 통해 사면요 중요한 이거죠 일시불로 구매할 때만 일시불로 구매할 때만 6%를 할인한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6% 할인하면 이거 얼마 되는 거예요 94만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B사 냉장고를 인터넷 쇼핑몰로 사면 가격이 100이지만 구매 즉시 사용 가능한 3% 할인 쿠폰 주니까 얼마에 살 수 있다 97만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에서 사면 제일 비싸서 구매 혜택이 없어서 그냥 할인 혜택 없이 103만원에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또 단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할부 이자율은 그러니까 할부로 살 수도 있대요 할부 이자율은 구매대금을 분할해 납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인데 신용카드로 구매한다면 할부 이자율은 연 4%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다 일시불로 구매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할부로 구매하면 여기다가 또 얼마가 붙는 거죠 연 4% 연 4% 연 4% 연 4% 연 4%의 이자가 발생하더라 됐나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지불수단과 관계없이 비용이 가장 적은 그렇죠 작은 아는 적은 아는 2번이죠 2번 그렇죠 94만원 할부로 구입해도 다 연 4% 똑같으니까 그래서 1번은 1안이 아니라 2안입니다 자 2번 A사 냉장고를 그럼 A사 냉장고만 한정하면 1안과 2안이에요 1안과 2안 그러면 신용카드 6개월 할부 구매할 때 그럼 연이자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2안 선택이 합리적입니까 다시 2안 선택 A사 냉장고만 구매하는 거니까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할 경우에는 2안 안되죠 왜냐면 6개월 할부잖아요 아 여러분 이거네 이게 왜 안되는 이유냐면 1안은 99.75에다가 연이자죠 근데 문제는 2안은 1시불로 구매할 때만 6만원 혜택에서 94고 할부하면 1시불이 아니죠 그럼 100에다가 연이자가 붙는 거죠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1안이 더 싼 겁니다 1안이 그래서 2번은 2안이 합리적이 아니라 1안이 더 싼 겁니다 자 3번 이번에는 B사 걸 구입하는 거예요 B사 자 B사 걸 구입하는데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입합니다 그러면 12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에는 여기 97에다가 연이자 붙고요 여기는 103에다가 연이자 붙으니까 3안이 더 합리적인 거죠 자 4번 1시불로 구매합니다 그렇다면 A사 B사 냉장고의 편익이 같다 1시불로 구매할 때 제일 싼 놈 누구예요 2안이잖아요 그리고 A사 B사 편익 같다면 순편익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해야 되죠 따라서 2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죠 그쵸 그 다음 5번 자 또 1시불로 구매해요 그런데 B사 냉장고 편익이 1시불로 구매할 때 A사 냉장고보다 편익이 2만원 크대요 그러면 4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안되는 이유가 2안은 3안보다 3만원 더 싸잖아요 그런데 편익이 2만원 더 크다 그러면 4만이 합리적일 수가 없죠 그쵸 이게 3만원 더 싸니까 3안의 편익이 2안보다 2만원의 아 다시 다시 B사 냉장고의 편익이 A사 냉장고 편익보다 2만원 크다면 A사 냉장고는 B사 4만 보다 비용이 3만원 더 싸니까 오히려 2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 돼요 그래서 거기 4만 선택이 합리적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2번 선택지예요 A사 냉장고 구입할 때 단서가 신용카드 구입이잖아요 그런데 이하는 일시불일 때만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신용카드 하면 그냥 100만원으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잘못 보면 아주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럼 9번 문제 정답은 몇 번 잡으시면 돼요 4번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단 가에서 가에서 T기 대비 T 플러스 1기 T 플러스 1기 대비 T 플러스 2기 그래서 가는 시기별 가격 그리고 나는 이전 시기 대비 X제 소비 지출액 변화율입니다 소비 지출액 변화율 그리고 A 기업이 X제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고 소비자는 값과 을말 그럼 먼저 잡을게 여러분이 어? 가격 변화 나와 있고 소비 지출액의 변화율이 나와 있네 근데 소비 지출액의 변화율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의 변화율과 같습니까? 결국 판매 수입의 변화율과 같잖아요 따라서 아 가격 변화 주고 판매 수입의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탄력성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격이 T에서 T 플러스 1기 사이에 가격이 100에서 110으로 10%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전기 대비 이전 시기 대비 X제는 T 플러스 1기의 소비 지출액 판매 수입 변화율이 5% 3%입니다 가격 변화율과 부호가 같죠 근데 가격이 오를 때 둘 다 소비 지출액이 는 거예요 판매 수입이 증가한 건데 단 얘네들은 가격 변화율보다는 수치가 작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른 만큼은 아니죠 가격이 오른 만큼 판매 수입이 증가하면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가격 변화율이 판매 수입 변화율보다 부호는 같은데 수치가 크죠 그럼 둘 다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도 T 플러스 1기는 이전 시기 대비 비탄력적이고 의도 비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T 플러스 1기에서 T 플러스 2기를 보니까 가격이 하락해서 가격 변화율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격 변화 이건 구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하락 그런데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T 플러스 2기는 이전 시기 대비 소비 지출액 변화율이 0입니다 소비 지출액의 변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업의 판매 수입도 변화가 없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다 판매 수입 변화 없다 단위 탄력적 그런데 을은 가격이 하락했는데 판매 수입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무조건 탄력적이죠 이거 뭐 구제 설명하면 다시 개념을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주어진 가나의 조건을 조합해서 각각 시기별 갑과 을의 탄력성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판매 수입은 T 플러스 1기가 가장 크다 잘 보세요 이전 시기 대비 판매 수입 증가 증가 소비자는 두 분 밖에 없죠 소비 지출액 증가해서 판매 수입 증가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전 시기 대비 소비 지출액 변함이 없지만 을은 소비 지출액 늘었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 증가 증가 그런데 그 다음엔 일정 그런데 을은 또 증가 그럼 총합인 판매 수입이 가장 큰 건 T 플러스 2기죠 T 플러스 1기가 틀린 거예요 자 2번 T 플러스 1 시기의 X제 판매량은 여러분 잘 보세요 T 플러스 1 시기는요 여기서는 일단 판매 수입이 소비 지출액이 늘었지만 문제는 T기 대비 T 플러스 1기의 가격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값을 모두 수요량이 감소하지만 둘 다 비탄력적이라 둔감하게 감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T 플러스 1기는 전기 대비 가격 상승으로 둘 다 수요량 감소했기 때문에 판매량은 둘 다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판매량은 이전 시기 T기보다 감소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 T기 이후에 T기 이후에 을의 X제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다라고 단정지면 안 돼요 왜? 비탄력적이다가 탄력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돼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T 플러스 2기예요 갑의 X제에 대한 수요는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죠 단위 탄력적이죠 틀렸네요 마지막 5번 T 플러스 1시기 T 플러스 1시기 갑과 을의 X제에 대한 수요는 자 여기 있죠? 모두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접근법만 여러분이 제대로 딱 파악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번 문제 정답은 2번 됐죠? 오케이 자 11번 문제 갑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 자료는 2018년 A국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을 옳게 고르자는 건데 자 두 가지 잡을게요 일단 여러분 우리 GDP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죠? 일단 첫 번째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그렇죠? 두 번째 각 단계 부가가치 합 세 번째 총 생산물 가치 빼기 중간 생산물의 가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GDP 구하는 공식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보니까 갑은 아 또 문제는 2018년 A국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이죠 갑은 2018년 B국에서 소고기를 5천만 원어치 수입합니다 근데 이 5천만 원의 소고기는 A국에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GDP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6포를 만들어서 7천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죠 그럼 여러분 7천빼기 5천 나머지 차액인 2천은 갑이 2018년 A국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이 2천만큼이 GDP로 집계되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갑의 부가가치는 2천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 을의 사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을을 보죠 자 을은 식빵 전문점을 운영하는데 자 2018년 국내에서 생산된 밀가루를 2천만 원어치 구입한대요 보세요 자 밀가루 얼마 안어치를 구입하냐면 자 2천만 원어치를 누가 구입합니까 을이 구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 농부 또는 밀가루니까 재분업자가 있었겠죠 근데 을은 그걸 구입해가지고 그 밀가루 중에 백은 백은 가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소비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나머지 밀가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밀가루가 천 구백이 되는데 그 밀가루 천 구백을 가지고 뭐 한 거죠 모두 식빵을 만들어 자 식빵을 만들어 2천 4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대요 자 지금 두 가지로 접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때 밀가루는 중간제로 투입될 뻔 했죠 근데 전액이 투입된 게 아니라 그중에 밀가루 백만 원어치는 자가 소비 했잖아요 내가 사 먹었잖아요 아 내가 사서 스스로 먹었죠 그러면 이 밀가루는 최종 생산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 백만 원 하지만 나머지 천 구백의 밀가루는 또 중간제로 투입되어 최종 생산물은 식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종 생산물이 몇 개다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GDP를 부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보면 일대에 GDP는 얼마가 되어 2천 50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계산 방법 보죠 각 단계 부가가치 합이니까 을의 이전에 밀가루를 생산한 사람이 얼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냐면 2000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을은 그 밀가루 중에 1900을 투입하여 2400만 원 만큼의 식빵을 만들었으니까 을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5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가가치 합계 2500 되죠 자 요 계산법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어 갑이 소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A국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A국 생산이 아니니까 자 니은 을이 가정에서 소비한 밀가루 그렇죠 요 밀가루 100만 원은 최종 생산물로 GDP에 포함된다 자 디귿 갑이 창출한 부가가치 여기 있잖아요 갑이 창출한 부가가치 2000만 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 500만 원이 있죠 따라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 이렇게 바꿔야죠 자 리을 A국 GDP에 포함되는 금액 자 갑이 창출한 부가가치 얼마 2000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라에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 또는 각 단계 부가가치 합 계산한 금액 모두 합 똑같이 2500이죠 그럼 합치면 GDP에 포함되는 금액은 4500이 됩니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11번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12번 이건 좀 단순했어요 문자 한번 읽어보죠 갑국과 을국에서 각각 일어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로 인해 경제 지표의 일반적인 변동 방향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사회자가 물어봐요 아 사회자가 있죠 자 갑국과 을국의 경제 상황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은 갑국의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있네요 그럼 그 얘기는 총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야 라는 거고 예를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을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해요 그럼 생산비 가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는 총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총수요 증가 총공급 증가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보냐면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물가야 그 다음에 가로축이 이게 함정이었어요 국민소득이 아니고요 실업률이라는 거예요 실업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볼까요 자 원래 우리 국민경제 균형 모형에서는 우아향하는 총수요 우상향하는 총공급에서 국민경제 균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자 세로축이 물가고요 가로축은 gdp 국민소득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총수요가 증가하죠 첫 번째 상황 그러면 물가 상승하고 국민소득 증가해서 실업률은 하락합니다 그럼 원래 원래 균형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총수요가 증가해서 물가 상승 gdp 증가 실업률 하락 그러면 물가 상승하고 실업률을 하락해야 되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요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두 번째 사례 을국이죠 자 을국에서는 총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럼 물가 상승하고요 gdp 감소 실업률 증가죠 그럼 물가 상승하면서 실업률 증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갑국의 상황 이거는 을국의 상황이 됩니다 그럼 정답은 딱 떨어지죠 갑국은 여기가 a 그 다음에 을국은 여기가 b 정답 1번 됐죠 자 쉽게 가셔야 되는데 주의할 건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실제로 틀린 학생들은 어떻게 틀렸냐면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여기를 그냥 국민경제모형 gdp로 보고 총수요 증가 갑국 b 그 다음에 총공급 감소 을국 a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gdp가 아니라 실업률이니까 다시 한번 강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1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림은 방금 봤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꼼꼼히 한번 보죠 자 일단 문제 조건을 좀 볼게요 기준 연도 2016년 그럼 여러분은 기준 연도란 말이 나오자마자 기준 연도에서는 명목 gdp와 무슨 gdp가 같다 실질 gdp가 같다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경제성장률이 나와있고요 명목 gdp가 나와있어요 근데 2016년이 기준 연도기 때문에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죠 그럼 명목이 1200 억달러인데 억달러 생략하고 1200이면 경제성장률 0%가 페이크고요 2016년에 실질 gdp가 1200이 된다는 거예요 1200 그 다음에 2017년에 경제성장률이 5%잖아요 그럼 1200에 5% 하면 520 그 다음에 515 해서 60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면 2017년에 실질 gdp는 1260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니까 실질 gdp가 126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126만큼 늘어나면 126 하면 6 8 3 1 그래서 138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일단 여러분 접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6년이 기준 연도다 명목 실질 같아 1200 잡고 경제성장률 5% 10%를 통해서 실질 gdp 잡는 거 또 하나 2016년에는 명목과 실질이 같아 왜 기준 연도라 그래서 무조건 gdp 디플레이터가요 gdp 자 디플레이터 자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죠 그 값이 100이 나옵니다 되나요 그런데 이때는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크니까 100보다 작게 나올 거고 이때는 명목이 실질보다 크니까 100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또는 이렇게 봐도 돼요 gdp 디플레이터 안 봐도 자 실질이 명목보다 크면 기준 시에 비해 기준 연도에 비해 물가 하락 명목이 실질보다 크면 기준 연도에 비해 물가 상승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러면 기준 연도에 비해 물가가 하락했고 기준 연도에 비해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물가는 16년에 비해 하락했다가 상승 또는 gdp 디플레이터 값이 100보다 작고 gdp 디플레이터 값이 100보다 크니까 물가는 하락했다 상승 돼요 자 그럼 1번 16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 연도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0입니다 자 2번 16년 이후에 물가는 지속적 상승이 아니죠 물가는 하락했다가 상승하겠죠 땡! 자 3번 18년에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갑자기 18년에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을 물어보는데 주어진 자료는 실질 gdp가 10% 증가했다는 거고 다른 단서 없죠? 그냥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죠 여기서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 1인당 실질 gdp는 1인당 실질 gdp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총 인구수 분의 실질 gdp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세요 자 3만에서 1인당 실질 gdp가 3만 천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실질 gdp는 10% 증가했어요 자 요 값이 증가했는데 이게 10% 증가합니다 그럼 만약에 인구도 똑같이 10%가 증가하면 1인당 실질 gdp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1인당 실질 gdp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1인당 실질 gdp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증가하기 위해선 무조건 인구 증가율 보다 실질 gdp 증가율이 높아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인구도 증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분자가 10% 증가했는데 전체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10%가 안 되잖아요 이게 10%가 되려면 3만 3천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인구 증가율은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이 돼야 돼요 자 4번 2018년 볼까요? 2018년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차이가 가장 크다? 자 이때 같고 요때는 30이죠 차이가 근데 이때는 14입니다 그러면 2017년의 차이가 가장 큰 거죠 땡 자 5번 17년은 16년보다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여러분 17년은 16년보다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가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면 실물 대비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물가가 하락하면 실물 대비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상승한다 자 13번 문제 정답 5번 정리됐어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보통 이제 수능에서 20번 문제로 킬러 문양으로도 많이 출제되죠 자 표는 x제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사했는데 일단 우리는 먼저 제일 먼저 할 일이 시장 균형 잡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 같으니까 현재 시장 균형 가격은 50 그쵸 50만원 거래량은 80개에요 자 그리고 x제 시장에서 수요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야 라는 단서를 줬고요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라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면요 직선인데 직선인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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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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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이기 때문에 결국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그래프 상의 대칭으로 존재할 겁니다 자 일단 고거 잡고 근데 가를 보면 일단 생산자에게 개당 이십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일단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 상승하겠죠 자 두번째 최저 가격을 60만원으로 설정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요 상황을 자 그래프로 한번 본다면 그래프로 한번 본다면 자 우아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형태의 공급 곡선이 있어서 현재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50만원이고 그때 균형 거래량이 80만개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50보다 가격이 작을 때 40 그 다음에 30 이렇게 있죠 근데 선생님이 그림은 좀 그랬는데 대칭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높은 60 그 다음에 70이 있는 상황이에요 30 40 50 60 70 그러면 여러분 딱 봐도 요 격차 40개죠 이 격차 20개죠 이 격차 20개고 요 격차 40개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요기랑 요기가 같고 여기랑 요기가 같고 여기 여기 같고 여기 여기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여기가 60개 70개 80개 90개 100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60 100에서 40 20 균형 20 40 이런 상황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는 선생님이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할 때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푼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결국 가는 뭐냐면 개당 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가 일단 공급 감소된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런데 세금을 20만원 부과하면 모든 공급량 수준에서 가격 최대 지불 용의가 공급자니까 최소 요구 금액이죠 최소 요구 금액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 크기 20 또 20만큼 올라가서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공급 곡선은 요러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가에서 새로운 공급 곡선은 이러한 모양이 되면서 새로운 시장 균형 가격은 60만원이 되는 겁니다 60만원 세금은 20만원 부과했지만 가격은 10만원만 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에 1번에서 가를 시행할 경우에 소비자 행여 여러분 시행 이전의 소비자 행여는 요기 요 면적이었다가 가 시행 이후에는 가격 오르고 거래량 주니까 소비자 행여는 요 삼각형 면적으로 감소합니다 자 2번 가를 시행할 경우에 시장 가격은 70만원 아니라 방금 봤잖아요 60만원이 되는 거죠 자 3번 가를 시행할 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자 세금 지금 얼마 부과했어요 자 여기서 정부의 조세 수입 볼까요 자 세금 20만원 곱하기 그 다음에 거래량은 이때 몇 개입니까 70만개죠 아 70이죠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70이니까 조세 수입은 천이 아 이칠에 십사 천사백만원 되는 거죠 천이백 틀렸고 4번 나를 시행한다 이제 나를 볼까요 여러분 나를 시행한다는 건 최저 가격을 60만원으로 설정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최저 가격을 나에서 그냥 60만원으로 설정을 하면 요만큼의 초과 공급 발생하고요 거래량은 7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생산자 행여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요때 생산자 행여는요 이면적이에요 원래 균형일 때 생산자 행여에 비교해도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증가 이거는 뭐 굳이 원래 생산자 행여 어디 있었어요 요거였고 그쵸 새로운 생산자 행여 이거니까 딱 봐도 증가하는 거죠 자 5번 나를 시행할 경우에 판매 수입은 그러면 원래 판매 수입은 50만원 곱하기 80개였다가 이제 나를 시행하면 60 곱하기 7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5,8에 40에서 6,7에 42니까 200만원 증가한다 자 14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14번 정답은 5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4번 문제 별표 치시고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5번에서 재화 서비스를 객체로 한 활동입니까 했더니 아니요 근데 생산 소비 분배 중에 하나니까 C는 분배가 돼요 그럼 A, B는 각각 생산 또는 소비 중에 하나죠 근데 다른 단서 없으니까 자 1번 아 기억부터 볼게요 C는 분배죠 땡 자 니은에 가가 이윤국 대화를 추구하는가 이면 A는 생산이죠 맞네요 가가 디귿에 효용국 대화를 추구한다 이면 B가 생산이죠 A가 얘니까 소비 대전 자 리을 A가 소비이면 가는 부가가치 창출할 활동이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건 생산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자 평이한 문제는 그냥 이 정도로 잡을게요 자 16번 볼게요 자 표는 갑국에 국제수지 추이를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고르는 건데 자 일단 우리는 국제수지 추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국제수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제수지 계산해 보면 115 빼기 20 빼기 90 110이니까 플러스 5 흑자 130 빼기 120이죠 플러스 10 흑자 125 빼기 105죠 그럼 20 흑자 그래서 국제수지는 계속 흑자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서 없으니까 바로 선택지가죠 1번 자 2017년이에요 여러분 2017년에는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외화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죠 1번 틀렸고 반대예요 이번에 17년에 저작권 사용료 자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저작권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무조건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서 경상수지 항목이에요 해당해요 그럼 적자가 아니라 흑자네요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니까요 자 3번 수출액 자 여러분 2018년에 수출액은 상품수지 항목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는 경상수지의 총액 흑자액만 나와있기 때문에 수출액은 수출액이 전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변화는 파악할 수 없어요 4번 16년 이후에 국제수지 변화는 자 보세요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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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국 외화 순유입 유인이죠 외화가 순유입되는 유인이고 그만큼 결국 외화공급 증가 외화공급 곡선 우측 이동해서 결국 국제수지 흑자의 지속은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 유인이 됩니다 상승 유인이 틀린 거죠 5번 그럼 16년 이후에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 지속됐죠 그럼 당연히 국내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요인이 되겠죠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17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갑국 을국 병국 상황을 하나하나 좀 잡아보면 자 일단 우리 갑국부터 한번 갑니다 갑국 자 갑국을 봤더니 아 일단 문제에서 봐 요거 하나 잡아야죠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다 라는 단서 잡고요 자 갑국에서는 4차 혁명과 관련된 연구 분야의 고용자 수가 고용자 수가 크게 증가 그럼 고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가한 고용자 수 만큼만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대요 그럼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인데 취업자가 는 만큼만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업자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갑국은 요거 잡으시면 돼요 또 하나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런데 이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가 늘어난 만큼 증가했죠 그런데 문제에서 문제에서 15세 이상의 인구의 변함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만큼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해야 경제화와 비경제 합인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할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갑의 사례에서 여기까지 잡으시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누구의 사례를 볼 거냐면 자 을의 사례를 갈 겁니다 을 자 을국에는 무인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실업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무슨 실업으로 봐야 돼요? 구조적 실업으로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의 변함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죠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 그런데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으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결국 취업자가 줄어들고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나서 경제활동 인구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울국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병국의 상황을 봅니다 자 병국의 상황을 봤더니 사상 최대의 취업난 속에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오던 수많은 청년들이 그럼 여러분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건 실업자였잖아요 그런데 직업을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포기했어요 그럼 병국에서 나온 사례는 일단 구직활동하던 취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니까 실업자가 줄고 그만큼 구직포기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실업자가 줄어든 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만큼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한 거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갑국의 상황 그 다음에 울국의 상황 그리고 병국의 상황을 보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봅니다 자 기업 갑국의 실업률은 상승했다 자 갑국 볼게요 여러분 실업률 공식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분해 자 실업자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실업자는 일정합니다 갑국은 그러면 분자 일정한데 분모가 커졌으니까 실업률은 하락한다가 돼야 돼요 1번 자 상승 틀렸죠 2번 아 기억 기억이죠 자 니은에 울국은 구조적 실업 맞고요 울국은 구조적 실업인데 취업자가 감소했죠 그런데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분모 15세 이상 인구 일정 취업자 줄어면 고용률 하락 그죠 자 니은 맞고요 디귿 병국의 취업률은 하락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병국은 실업자 줄었잖아요 취업자는 그대로예요 병국은 그러면 병국의 실업률 공식은 취업자 더하기 자 실업자 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인데 자 취업자 일정할 때 실업자 줄었죠 실업률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이 하락하면 근데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취업률 물어봤네요 그럼 여러분 취업률과 실업률의 합은 100 그럼 실업률이 하락하면 그만큼 취업률은 상승 그래서 디귿에 취업률 하락이 틀린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리을 볼게요 자 병국은 갑국과 달리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다 자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는 단서를 줬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은 결국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는 이거죠 그러면 병국은 실업자가 준 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죠 이에 반해 갑국은 실업자 일정 취업자 증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 돼요 4번 되죠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18번 문제 보니까 자 외환시장에 전년 대비 원화가치 변동률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요 지금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변동률을 보니까 자 잘 보세요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변동률 플러스 5라는 건 원화가치가 상승한 거고요 위안화 대비 원화가치 변동률 3%라는 건 위안화 대비 원화가치가 또 상승한 거죠 이에 반해 2018년에는 또 변동률이 플러스 2%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상승한 건데 위안화 대비 원화가치 변동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제는 위안화 대비 원화가치는 하락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거고 여기도 위안화 달러 위안화 아 위 아니 다시 다시 원위안환율이죠 다시 원달러 환율 하락 원위안환율 하락 근데 여기도 원화가치 상승이니까 원달러 환율 하락 그런데 여기는 원화가치가 위안화 대비 상승했죠 통화가치가 그러면 여기서는 환율 원위안환율은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 잡으시라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러면 1번 17년에 여기 있죠 원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하락했죠 땡 상승 틀린 겁니다 2번 2017년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환율 하락으로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해서 가격 경쟁력 약화 맞죠 2번 맞네요 자 3번에 자 2017년 또 2017년에 한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미국 중국 중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전년보다 17년은 둘 다 환율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학부모들은 한국에 유학 온 자식이 있으면요 동일한 달러를 주고도 원화를 덜 받아요 중국 사람들도 동일한 위안화를 주고 원화를 덜 받기 때문에 둘 다 불리해지는 겁니다 불리해지는 거 그러면 부담은 증가하는 거죠 4번 2018년에 2018년에 달러 표시 외체가 있는 한국 기업은 환율 하락으로 부담 감소죠 증가 틀렸고요 자 5번 2018년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동일한 위안화에 대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되니까 부담 증가가가 됩니다 자 됐죠 자 감소 틀렸네요 18번 정답은 2번 됐나요 19번 문제 자 A는 경기 과열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 그럼 결국 우리는 A를 그냥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B는 경기 침체 자 B는 경기 침체로 자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 그럼 여러분 그냥 이 문제는 단순한 게 중앙은행이 그렇다면 A에서는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이 문제니까 긴축 금융정책을 써야 되는 거고 B는 경기 침체가 문제니까 자 확대 또는 확장 금융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매치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는 긴축이니까 1번부터 선택지로 보면 국공채 매입해야 되고요 재할인율 인하해야 되고요 지급준비율 긴축이니까 다시 긴축이 필요한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긴축이죠 그럼 1번 국공채 매각 맞고요 3번에 재할인율 인상 맞고요 5번에 지급준비율 인상 맞죠 그 다음에 B는 확대금융이니까 재할인율 인하 그쵸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인하 국공채 매입 그러면 둘 다 딱 떨어지는 건 5번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평이하게 뭐 물어보는 거냐면 결국 경제안정화 정책 중에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되죠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20번 문제 우리 먼저 문제 보기 전에요 XY만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가능 곡선이고 일단 Y제의 최대 생산량은 둘이 동일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X제는 최대 생산량이 을국이 더 많으니까 절대 우위가 있다 그리고 양국은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재와 생산에 만 특화하여 교역해서 양국 모두 이익을 얻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비교 우위를 잡으려면 기회비용 생산가능 곡선 기울기 그러면 자 갑국부터 갑니다 X제 기회비용은 60분의 90이죠 2분의 3이고요 역수로 가면 갑국에서 Y제 기회비용은 3분의 2 되죠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120분의 90이니까 X제 기회비용은 4분의 3이고 Y제 기회비용은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자 2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이 작으니까 을국은 X제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Y제 기회비용 3분의 3분의 4 3분의 2가 더 작으니까 갑국은 Y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양국은 비교 우위 제와만 생산하는 거니까 일단 갑국은 이제 어디에 특화하냐면요 갑국은 Y제 특화하죠 비교 우위 제와 그래서 갑국이 Y제만 생산하면 Y제만 90개 생산한 거고요 자 을국은 이제 기회비용이 작은 X제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X제만 생산하면 120개 생산한 겁니다 되나요 자 근데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단서가 제일 중요해요 A점은 교역 후 을국의 소비점이래요 그럼 보세요 자 을국이에요 을국 그럼 을국은 현재 X제만 120개를 생산했는데 교역 후에 A점을 소비한대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대 생산량 X제 120개 생산했는데 교역 후에 60개만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을국이 갑국에게 X제를 60개 줘서 국내에 60개 남아 소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갑국에서는 갑국에서는 원래 X제 특화하면 Y제를 모할 수 없어요 Y제 생산할 수가 없는데 A점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갑국에서 Y제를 60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역 이후에 을국은 X제 60 Y제 60을 소비하는 상황이고 이에 반해 그럼 갑국은 Y제 90개 중에 60개 줬죠 X제 60개 받아왔으니까 X제 60 Y제 30을 소비하는 상황이 된다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에 XY의 교환 비율은 1대 1 여기 있잖아요 1대 1이죠 왜 60 60이니까 자 니은 교역 후에 갑국은 갑국 여기 있죠 X제 60개와 Y제 30개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딩동 맞아요 자 디귿 보면 교역 후에 자 여러분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비교 우위제와 소비의 기예 비용은 교역 후에 커지고 비교 여리제와 소비의 기예 비용은 교역 후에 작아진다 그런데 을국은 X제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디귿 선택지에 물어보는 건 Y제죠 그럼 을국은 교역 후에 Y제 기예 비용은 비교 여리제 하니까 증가한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감소한다라고 바꾸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선택지 자 리을 갑니다 을국의 X제 한계 생산의 기예 비용은 을국 4분의 3이니까 갑국의 2분의 3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요거 일단 비교 우위 잡고요 어디서 A가 교역 후에 을국의 소비점이다 라는 단서를 통해 교역 조건까지 나오는 거예요 되죠 오케이 그래서 20번 문제는 요 접근법만 빨리 딱 캐치한 친구들은 아마 푸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 쫙 정리가 됐고요 특히 선생님 문제 풀면서도 하나하나 문제 중에 이 문제 좀 중요합니다 뭐 킬러 문항입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강조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이 해설 강의로 끝나시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스톡스완 연교계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새로운 강의 통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고요 자 힘내시고 절대 지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